선바이어 첫 입성을 축하드리고 자 인사! 네 저희 정신으로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 어이페이스! 안녕하세요! 더스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스틴에서 랩과 막내를 맡고 있는 다온이라고 합니다 후후!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에서 고프를 맡고 있는 승한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되게 많으신데 소리가 이거밖에 안되나?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저 더스틴에서 리더와 노래하고 있는 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스틴의 귀염둥이 제이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더스틴이 선바이오 행사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찾아왔는데요 저희 더스틴을 초대해주신 선바이오 회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앵콜이요? 아 보였어? 마이크 얘들아 얘들아 회장님께 인사드리는데 어딜 보고 인사드리는 걸 회장님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데 회장님 여기 계신데 아니 우리 어머님들 모르시겠지만 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식구들과는 회장님과는 자주 뵙고 인사드리고 밥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 무대 외에 따로 인사드리고 회장님하고 친해요 저희 굉장히 친해요 그죠 회장님 자 저희 되게 친하죠 우리 더스틴이 젊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첫 무대로 인사를 드리는 만큼 우리 어머님들도 트로트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귀를 좀 뺏어먹으라 귀를 맞으시라고 첫 무대로 인사를 드렸고 이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요즘에 알려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인데서는 걔네들이 막 거품을 오빠 난리가 나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어머님들이 10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빠 해줘야 돼 자 오빠 한 번 해봐 자 오빠 시작 그 오빠하고 좀 틀리지? 조금 틀리네 좀 신선해서 어찌됐든 저희들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빠 할 테니까 그럼 저희가 무대에서 이 순간만큼 저희들이 네 오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진행하는데 나와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날이에요 나와서 같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럴 때 내 손 아무리 압수해봤자 아무 자택이 없어요 압수하면 젊은 사람도 손이나 좀 잡아봐야지 귀를 뺐지 자 두 번째 음악 출발합니다 형님의 음악 출발합니다 마지막을 언니의 음악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내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길고 보다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음악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 다가가면 되겠는지 너무 생각하면 머리 아파도 많이 도와드려도 슬픈이 계속 견뎌지니 아무런 뻔히 지내 이라도 잠깐이나 다가도 원칙이 될 순간 안 됐지만 그래 어색해 아직 내 사랑 뒤로 한대 돌아올까라 고민한대 닿기는 다른 너를 사랑해 새살에 머물냐 소리쳐 부르지만 전에는 없는 널 맘은 붉게 사는데 깨비 대형이 향해 가야면의 헐목이 줄었다면 그런 걱정만 절절절한 불길에 눈물이 젖은 꿈 우리가 살아야 더 슬퍼지는걸 이 깨비 다 지나가는 시 우리와 함께 그 원 잊지 말아줘요 흔들 감아 숨이 없이 날 불러준다면 언제나 떠날려갈게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저들에다 너너나부려 사는데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을 이젠 볼 순 없겠지만 후회 없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붉게 타주오 고마운 선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역시 바로 말이야 누님들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